조석! 교사 최 많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계 소프트웨어 패스트박에서 융합형 코딩 교육을 위한 미봇 발표를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. 교사 최 마!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. 전쟁이다.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대비하는 전쟁이다.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병법도 중요하고 병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무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물론 총 쏘는 사람은 그 무기를 총 주면 되는데 총을 못 쏜 사람은 뭘 줘야 될까요? 거기서부터 비보트에 대한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. 묻어 있는 건이 됐습니다. Lag so비는